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큰 그림은 구약의 제사장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통트랙 7개 동그라미는 모세우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입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이야기로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제국을 도구로 운영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7권 분위기의 질문은 왜 수룩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에미아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입니다. 그 대답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수룩바벨과 에스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에서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세계 어느 민족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나라 잃은 서름을 아는 민족입니다. 때문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성경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 민족을 지배하던 시대에 페르시아가 유대에 파견한 총독 수룩바벨,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 페르시아 왕의 자문학사 에스라, 그리고 페르시아가 유대에 파견한 총독 느헤미아를 당시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공직에 있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지대하고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수룩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아가 페르시아의 왕을 감쪽같이 속이고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아내 유대 민족을 위한 민족운동을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당시 유대인들이 계속되는 식민지 생활 가운데 수룩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아에게 복종하는 척 했던 것일까요?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의 경험 혹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맞는 답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답이 제사장 나라에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포로들은 갑자기 바벨론 제국의 포로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은 바벨론 제국과 달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이 각국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유대민족 또한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유대 출신 총독을 함께 파견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에 파견한 총독 수룩바벨은 페르시아 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인재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수룩바벨의 탁월한 실력과 충성심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수룩바벨을 신뢰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 또한 수룩바벨을 신뢰하는 데 있어 페르시아 제국 못지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들이 모두 수룩바벨을 신뢰했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수룩바벨을 신뢰한 것은 그를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인이자 행정가로 신뢰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유대 총독 수룩바벨을 신뢰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할 사람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간 70년 동안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린 상태에서 포로생활을 했습니다. 포로생활 70년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 왕을 옹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70년간 재교육받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수룩바벨은 페르시아 왕의 신뢰를 받아 유대민족의 총독으로 유대에 파견되었음에도 동족들과 뜻을 함께 했고 유대민족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수룩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며 그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나라의 영토 없이 광야에서도 가능했던 나라였고 인간이 세운 왕 없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귀한한 유대민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심하며 다시 세울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소중한 일에 수룩바벨이 쓰임받았고 귀한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수룩바벨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에서의 제사장 나라 70년 재교육을 통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후임에도 왜 동시대 유대 동족들에게 존경받았을까요? 에스더 하면 보림절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를 통해 기념할 만한 날로 정한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3.1절과 8.15 광복절입니다. 한편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만든 명절은 부림절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된 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총독 수룩바벨과 1차로 이미 귀한을 하고 2차 귀한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즉 1차 귀한과 2차 귀한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의 허락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한했지만 한편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전역에 남아서 장사에 종사하며 상당한 부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찍이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의 가르침을 받으며 바벨론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 비해 열심히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하만의 계량으로 유대인들이 모두 말살될 위기에 처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조서로 이 일이 제국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지자 모르드게는 물론 유대인들 모두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워 울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를 통해 알게 된 에스다는 결심하고 유대인들에게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래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사실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제국의 왕후가 3일이나 음식도 먹지 말고 심지어 물까지도 마시지 않으며 기도해달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그 일에 동참해 줬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4개의 수도 가운데 하나인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하나같이 힘을 합해 에스더 왕후의 이 부탁을 다 들어주어 3일을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에스더 왕후는 민족을 배반한 여인이 아닌 민족을 살릴 여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만든 명절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의 명령으로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자신과 자손들이 살아남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날로 정해 유대 명절이 되었습니다. 한 귀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더라.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는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며 유대민족을 살린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만약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의 계략대로 몰살을 당했다면 이후에 에스라와 느에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에 등장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 7권 분위기의 질문 왜 수룩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에미아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 수룩바벨과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에스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자문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에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